영등포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구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목표로 과밀 노점정비 아케이드 조성 및 간판 개선, CCTV, 소방시설, 환풍기 시열치 등 3년간 178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. 그 결과 선도적인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비대면 공동구매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을 높이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구는 향후에도 고객 쉼터 및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, 시장별 맞춤형 홍보 등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